사프라이 월드 조상사 추진 중단을 위한 선을 주민을 대표하여 기자회전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남사라섭지 인정고지 선을 누리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남사라섭지 유네스쿠가이잖아 지절봉원으로 도비, 관광객, 학계 등 세계의 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을 보좌하려만 사식하는 제주 보살해상 불납지가 있으며 울창한 숲과 함께 수많은 숲지와 동굴이 있어 생태교육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더욱이 연중 탐관객이 2만 9천명이라는 선을 보좌하른 힐링이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였고 몇 년 전에는 남사라섭지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제주시에서 직접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개설하여 편안고자왈의 가치를 도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과가 물건 분비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제주사타리월드 조성사업이다.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고자왈 지역이다. 사업부지는 동백동산의 질적 특성과 사업부지로 대회시.